이제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치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투자 적정 시점 여러분들 뭐 참고로 저는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전문가들이 많은 것을 알지만 전문가들이 또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 을 보면 가장 주가가 절정에 있을 때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본 적으로 고점 저점을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게 되면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를 대략 적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 아무리 여러분들 투자 기술이 뛰어나고 투자 지식이 많더라도 시장 평균을 훨씬 더 상위하는 그런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지 않는 그 시점 인가 아닌가를 특히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신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지 않는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 애널리스트 상당히 활동 상이 화려하신 분인데 현재는 환 하 글로벌 리서치를 이끌고 있지만 100년간 우상향한 미국 정시 현재는 경기 순환행 약세장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미국 정시가 저점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지금 여러분이 보신 한상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그런 주식 방송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식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동네 고수들은 다르지라도 이걸 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소위 경제 규모 우리가 흔히 gdp라고 하죠 gdp 국내 총생산 대비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10월 30일 10월 30일 네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 기준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139.6%네요 이게 지금 이제는 2018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고점인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2021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주식주다에 뛰어들었던 분들은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연초 그리고 2022년 21년도 연말 이 시점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가 가장 많은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주식의 시가 총액이 200% 정도 두 배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지나치게 높은 시점에 들어간 필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더라도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켓캡을 아마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는데 주식 시가 총액이 특히 미국 시장은 이런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39.6%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태죠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가장 저점은 아니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고점은 다 벗어난 시점인 거죠 오늘 제가 한 번 자료를 주고 한 번 조사를 저도 공부할 겸 해 가지고 이 초록색이 여러분들 미국 경제의 성장을 드러낸 거죠 gdp의 총액이 쭉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시장 시가총액 을 나타내는 월슈어라는 그런 일종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2021년 또 하반기 하반기에는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품 정도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죠 이런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었으니까 아마 이거는 2008년이나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서 주식의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진 시점이죠 이때 매입을 한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겠죠 재미삼아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보시게 되면 이게 tmc가 total asset of tmc가 무슨 지표인지 모르겠네요 the ratio of total market 그렇네요 gdp 대비 그런 주식시가 시가총액에 출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필패지 않습니까 2021년 때 연말에는 그냥 200% 도파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한 152% 되는 모양인데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는 게 이거는 좀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역사적으로 성장추세입니다 이게 이게 gdp 성장추세입니다 여기 이 선보다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2021년 말이나 2021년 초에 2021년 11월 11일 166%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이 이 수치는 장기 추세선에서 29% 정도 높게 가 있지만 그러나 일종의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된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참조해 가지고 주식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들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뛰어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참 멋진 것 같아 이걸 버펫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 하네요 이런 경우 이게 아마 내신간에 2000년도 버블 붕괴죠 닷컴 버블 붕괴 이때가 버블 이때가 또 버블이었다 이때 여러분들 돈을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사람들한테 그 손실 을 만회하는데 한 20년 걸린 거냐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십몇 년 정도 걸린 거냐 회복하면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설명을 잘 했는데 현재 대략적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66%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추세선에서 0.9 역사선의 추세선 0.9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스톡 마켓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fairly valued relative to gdp니까 gdp 성장 추세에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시점인 같다 이렇게 본 거죠 플러스 29%만 적정한 시점인 같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도 거의 대장주에 속하는 십을 만드는 생산 그런 십메이커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는 주가 수익률의 53.98%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개는 한 15% 25% 수준이니까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죠 여기서 여러분들 2021년 때 연말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냥 대패한 거죠 돈을 어마어마히 잃은 겁니다 380불 정도 되는 주당가치가 100 여러분들 18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특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시장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주식시가총액의 그런 것을 잘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